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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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은 점심을 먹고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대망의 사랑니를 뽑아야 돼요 여기 안에 여기 잇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약간 입 흐른 것처럼 그래서 저 이빨이 굉장히 늦게 빠졌거든요 영부치 났는데 그래서 나는 사랑니가 안 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파서 축가 가서 사진 찍어보니까 사랑니가 지금 나오고 있대요 근데 누워있다는 거지 외복사람입니다 일단 운동을 갔다가 사랑니를 뽑고 좋은 얼굴로 돌아오겠어요 또 먹겠습니다 그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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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킵이 마스킵이 그ám 으 아프지 않나요? 아프당 봉쥬 이렇게 작게 2개씩 소분해달라고 하면 소분해 줘서 이렇게 했어요 봉쥬 이렇게 작게 반반씩 되거든요 그래서 반반씩 해서 4일치 식사가 나왔습니다 음 음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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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이랑 먹을거에요. 약을 먹어야 돼서 안먹는 아침을 먹습니다. 진짜 많이 부었어요. 보이죠? 광대보다 턱이 더 튀어나오는 장? 조금 빠진거 같은데 아침보다는 너무 많이 부었어요. 일주일 동안 딸티 사용 안된다해서 텀블러에다가 커피 챙겼어요. 오전 수업하고 바로 집에 올거에요. 이렇게 챙기면 끝! 약을 먹을거에요. 그러면 오늘 학교가 돼서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학교 갔다가 재빠르게 집에 왔고 지금 붓기는 요정도에요. 이정도.. 정많이 부었죠? 오늘은 쇠고기 야채 중, 어제는 전복 내장 중. 저녁 먹을 시간이어서 아까랑 같은 장면이 아니고 또 본죽이에요. 아까 그 뭐였지? 쇠고기 야채죽 반 남은거. 지금 저녁인데 한 뽑은지 24시간 30시간 됐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보는 얼굴이랑 거의 한 10키로 차이나는 거 같지 않아요? 얼굴이? 여기.. 진짜.. 내일까지 안 빠질 거 같아. 먹을까 생각지? 아 장졸.. 연구밖에 안 남았어. 슬프다. 도면 작품만 하고 있어서 지금 도면 짜고 있어요. 도면 레퍼런스 찾고 있어요. 핀 교수님. 사랑니 붓기가 더 심해졌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핏줄 보여요. 완전 땡땡 부어가지고 입술도 부었어. 와 큰일났어. 이거 붓기 언제 빠지는 걸까요? 저거 3일차인데. 얼굴 붓기는 아직 엄청나요. 보이죠? 엄청납니다. 여기.. 아 약간 터졌어요. 입술 앞에가. 그래서.. 멍이 더 내려온 거 같아요. 우동을 막을 거예요. 맛있겠죠? 죽도.. 이틀 동안 먹으면 질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점점 약이 갯수가 줄더라고요. 오늘 점심부터 쭈는 양이였네. 그러면 아침 약 갯수 많은 걸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 바래요 좀. 요리하면서 그런 건 너무 맛있었어요. tends든 먹으면 더 норм한 거 같아요. 해줘서 먹어야지. 나이의 소중한 ž joule. 고기, 마시멸, 소중한 고기, 소중한 고기를 버립니다. 소중한 고기를 너희, 마저처럼 볶아줍니다. 물을 잘 넣어group이 Damage를 하나 해요. 나이의 소중한 고기, 다이들. 이거 뭐야? 저는 이렇게 조금 더 먹게 되면 저는 이렇게 잘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아주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실 거예요 잘 먹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잘 먹게 되세요 이렇게 잘 먹게 되었어요 이렇게 잘 먹게 되었어요 여섯 일에 왔어요 고추냉이 슛봉 슛봉 아이아라 가만히 갈수록 냉동실 저 목소리 짱 크다 뭐 나왔다 어디? 저기 나왔다 기대어 스파다 보이잖아 등반의 식품 보이잖아 아 맞네 보이네 덩치가 크니까 잘 보이네 어 보이네? 어 보인다 보인다 아 진짜 이거 어떡하 이걸 엄청나게 떠 버린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자이언트 롯데 자이언트 이빈이 닭이었어. 오늘 우리 다시 하네요. 어른도 됐어 할머니는.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그냥 듣잖아. 너네 어릴 땐 먹었어. 콜? 니네 콜밥이잖아. 그니까.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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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jewe sondern 지금, 뮤직비디오, 김밥, 김밥 1,000 원, 김밥, 김밥 2,000 원. 에어! 롯데이데오 집에 와서 갑자기 알바거리가 생겨서 캐드를 치려고 합니다 손톱으로 그려주셔가지고 캐드 치면 돼요 가장 관심이 있기에 이 곳은 너무 멀어 그리고 год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